오늘 여기가 하랑제 중지 2번 사이트인데 오늘 저희가 여기서 물을 거예요. 경치가 예술이에요. 저기 맨 앞에 두 개의 텐트 칠 수 있는 가족 사이트인데 저기 13, 14번에 묽었었거든요. 근데 저 공간도 되게 아기자기하니 좋았는데 2번도 되게 훌륭해요. 나쁘지 않아. 아버지의 숲 사이트들이 좋은 게 뭐냐면 중간중간 옆에 이렇게 나무들이 있어서 되게 독립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주거든요. 2번이랑 6번에 단차가 크게 있어서 이것 때문에 더 독립적인 느낌이 나는 것도 맞는 것 같아. 저희가 오늘 폴로투맨 하나랑 몬타나 하나 갖고 왔는데 여기다 이제 양쪽으로 텐트 치고 마주보기에서 가운데다가 이렇게 테이블을 할 거라서 일단 빨리 세팅을 해볼게요. 그리고 또 13,000원을 이렇게 하러 wholeeed. 뭐, 이게? 다행히 내가 Coach, 너에 상대해 너에 상대해 너에 상대해 너에 상대해 너에 상대해 너에 상대해 너에 상대방해야 GETTAN 지금 보시면 옆에 오늘 몬타나 거든요, 투피트 아래. 몬타나랑 헬리우드 선셋이랑 테이블이랑 색상이 너무 잘 맞아요. 실제로 보면 이게 빛 때문에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진짜 똑같아요. 이거 하나의 세트라고 봐도 되는 색감이에요. 오늘의 세트라고 봐도 될까요? 닭다리 파 손질 파 파 파 파 파 파 파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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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오늘의 집 완성 먹자요 맛있겠다 고춧가루 맛있어 고춧가루 고춧가루 국물 쫙 들이 피고 싶은데 뜨거워서 못하겠어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어 먹어봐 맛있어 야 나 지금 너무 좋아 야 니꺼는 볶음면 아니야? 이거 어떻게 너무 심고 그냥 볶음면인데? 먹어봐 언니 딱 맛있어 진짜 이거 개 볶음면인데 지금 아니야 이거 보여줘야 돼 보여줘 아 이거 쏠리니까 국물 많아 보여 많아 아 이거 진짜 없는데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보이나? 보여 보여 주세요 아 이거 국물 많아 보여 주세요 어머 갓등이 넘는데 국물 캠핑하면서록 관리도는 가까운 게 짱인 것 같아 그건 맞아요 조금 더 시끄러워도 편한 게 나아 맛있겠다 맛있겠다 됐어? 네 냄새가 더 강한 게 좀 잘 어울려 다진 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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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너지네? 떡 지렸어. 응, 보여주자. 맛있어. 진짜 맛있어. 그 안에 차있었네, 조심. 이거 먹고 군밤을 싸자. 좋아요. 언니, 여기다 담아줄게, 여기. 뭐지? 햇빛 좀 줄. 야, 이거 투플원으로 사기 잘했다. 그렇지, 세 개? 응. 우리 라면 먹고 이게 또 맛있을 수 있구나. 라면 뱀 난 진작 꺼졌는데? 그냥 그거는 간식? 아니, 몹시 배고픈 걸 꺼졌어. 지나오는 상황에서 이리 다 못 먹으려고 통로서 보고 간다. 그래서 나 눈 계속 마주치고 있어, 지금. 왜? 빠트렸어. 괜찮아. 괜찮고 말고요.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그러지? 또 앉아있어. 앉았어? 앉았으면 돼야겠다. 암만 그래도 저렇게 계속 서있으면. 우리 여기 몇 시에 왔지? 2시? 2시 왔지. 2시에 왔나? 끝쯤 온 거 같은데? 2시 조금 넘었나? 2시에 와서 지금까지 서있는 거. 우와. 2시 반밖에 안 됐어, 우리? 응. 5시만 해도 해주니까 요새. 와, 시간이 한 11, 8시는 된 거 같은데? 8시, 9시? 고구마 4개 다 굽고, 알밤 많지? 응. 어때? 다 구워봐라. 다 아니? 일단 굽다가 모자. 일단 반만 그럼 하자. 응. 할 수 있어. 오케이. 음. 칼집 내야 된다면서요? 손 조심해야 돼? 이거 칼집 안 내면. 터져. 내가 할게. 이거 어떻게 내요? 그냥 그렇게만 내면 돼요? 어, 이렇게만 내면 돼. 칼집. 불안해. 안 돼. 이 정도면 돼요? 너무 실금이야? 모르겠어. 지금 그게 다 쪄게진 부분인지, 자국만 한 건지 모르겠는데. 아니야. 쪄게진 거 언니. 아, 그래? 여기 아래까지 다 쪄게졌어 지금. 그럼 잘했어. 이거 그냥 나중에 쪄 먹어도 돼. 이렇게. 내가. 불 태니까. 여기에다 좀. 얹어줘. 오. 오케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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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캠핑온 역사상 길몽 제일 빨리하는 것 같은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설탕 일단은 아삭아삭 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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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씩 뒤집어줘야 해.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밤이지? 아니, 손은 안 뜨거웠어. 밤 터졌을까 봐 걱정했는데. 아니, 난 손은 걱정 안 돼. 밤은 안 뒤집어도 되졌네. 밤도 뒤집어야되나? 현재 19주일 조기 양반 파집을 타고 있고, 양수는 거의 없으나, 새아의 움직임은 좋은 방법입니다. 새아의 위치는 여가. 자궁의 인픽션 시능이 바랍니다. 자리 간 거 같은데. 엄청. 이것 봐. 내일 아침에 출근하면서 찾아뵙니다. 감사합니다. 비밀축킬 거야. 병원에서 모아주고 해주고. 내 손이 찐인다. 아, 진짜 들어. 너도 봐봐. 유미한데 너는 손이 아예 들어온 게 안 보여. 차이가 안 나지? 아, 연기 너무 심한데? 연우라고. 아, 연기 너무 심하네. 아, 연기 너무 심하네. 근데 석탄 아니죠? 겨울은 겨울은 거 같아. 어? 껌왕콩 아니야? 교수님, 얼주가신데. 아, 근데 잘 익은 거 같아. 아, 빡테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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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빡테칸 Pad. 빡 상황노래. 빡테칸. 빡테칸. 빡테칸에 Buscint. 빡테칸. cos개 육Ж원 Посgos. 5t lamb기. 헷ando. 빡테칸. 빡 Hera 리카 프로. leurs promp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